제2. 분신 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어부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다라산맥산머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거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팔을 피우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샛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운 이는 우로로 금금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용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 분신 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에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를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어부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를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 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원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워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는 이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운 이는 오로록 공공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고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 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다라 삼맥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커브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해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팔을 비어시어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탁 악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운 이는 우르르 공공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용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쳐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 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 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커브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바문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 2. 분신 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를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여래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를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 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커브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왔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래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우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 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탁 악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하니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우니는 우러러 공공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 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제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새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돌이 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 이노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은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 가 대지혜를 갖추어 싸웁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할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투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셔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셔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셔 오직 바라오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그대는 능이 아득이 멍겁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 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여래의 이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어부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활을 받아 영원토록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커브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네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야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해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 세종 금빛 팔을 펴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 보살 분신들을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 악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 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하니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운 인은 우로로 공공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제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 지내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 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커브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투어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바문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팔아올건데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팔아올건데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팔아옵건데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거부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심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활을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 삼모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운영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물이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해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펴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탁 악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운 이는 오로로 긍긍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은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붙여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어 싸웁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할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오건대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하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분신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의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받은 어부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다라 산맥산몰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거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왔다가 지장보사를 넓고 큰 자비와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피우셔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세계의 모든 지장보사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하니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업이 무거우니는 우러러 금금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무르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그분의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처 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 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투어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제2. 분신 집회품 분신들이 법회의 모임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지옥엔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이 신력으로 인해 자기가 바드너브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 무리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은 모두가 지장보사르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따라 삼맥 삼몰이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곧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대를 요내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사르 넓고 큰 자비야 기쁜 성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비어시어 가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세계의 모든 지장보살분신들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댄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금기가 뛰어나니는 법을 듣고 곧믿어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부지런히 권하면 바른 것을 이룬니라. 그리고 어둡고 둔하니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어비 무거운 이는 우르르 긍긍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음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천령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산, 숲, 내, 강, 못, 샘, 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 때로는 제석천왕, 범왕, 전융왕의 몸이나 거사, 구강, 재상, 갈리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이나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제어부 갑옷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에는 아직도 나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어부 갑옷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느니라.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간절히 부쳐간 것을 생각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 내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사르 분신들이 다시 한몸을 이루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컵으로부터 부처님은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과 대지혜를 갖추었사옵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어 한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기이하게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밤은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속에서 털끝 하나 물방울 하나 모래알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고 제도하여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후세의 악업중생에 대해서는 염려를 마시옵소서 이아같이 부처님께 세 번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사를 찬탄하시었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기쁨을 더하게 하리라. 그대는 능이 아득이 먼 것으로부터 세운 큰 성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우에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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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